자 이론에서 합격했지 않습니까? 합격하는 순간요. 반만 외운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반전기인이 되는거에요. 마음가짐이 좋아 한번 도전해보자 하면서 전기에 도전 되는거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제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드리아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해서 자꾸 공부했던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더라구요. 전기를 공부하잖아요 전기 전기를 공부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전기인데 기사 취득을 취득을 하기 위한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이. 시험 취업 다 취업이죠 취업인데 취업인데 시험 취직 취직을 위한 취업. 사회에 나와서 진로 결정을 할 때 되면은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을 하면 목표 어떠한대로 내가 향해서 취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거의 뭐 비슷합니다. 제가 그냥 쓴 것 뿐이죠.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 하는데 남자는 군대 임후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20대 시작할 때 가서 23세 23세에 제대를 해서 25세 6월에 6월에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자격 취득을 했어요. 공부 상고 나왔잖아요. 상고 나왔고 공부 못해서 전문대 할게요. 전문대 2년제 2년제 들어가 보니까 전기과라고 이제 어쨌든 갔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그냥 권유하더라고 이쪽에 가봐. 이쪽에 가봐라. 여기라도 가라. 근데 상고 나온 사람이 전기과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군대는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여기로 복학을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했죠. 1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산두기는 해보겠는데 전기의 전자도 모르겠는데 공부라는 전기의 전자도 머릿속에 한개도 안들어졌습니다. 2학년 4월되니까 전문대는 2학년 되면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고민. 고민에 빠지죠. 젊은 사람이나 지금 은퇴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온 고민하잖아요. 전기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전기 목표 안 잡았어요. 근데 제대에서 목표 잡은 거는 뭐냐면 전기는 아예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전기는 아예 포기. 포기하고 뭘 시험을 받냐면 경찰 시험을 받습니다. 경찰 시험 봤는데 신체검사 먼저 보더라고요. 신체검사 먼저 보니까 공부 안 하고 좋지. 신체검사인데 키에서 165 이하로 나는 167인데 165의 커트라인이 167인데 165보다 적다고 해서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제 키가 167인데 164.7이래. 어떤 조정을 했나봐요. 뭐 항의도 못하는 거죠. 항의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 시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완전히 낙담해요. 낙담. 낙담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제주도 시청에 있는데 기술설임이라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기술설임이라는 서적. 서적 책에서 전기기술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제일 뒤에 보니까 학원이 나왔어요. 전기학원이라는 게. 87년 4월에 제가 휴학을 해서 전기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부산에 한국전기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전기반부터 했는데 그 마음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모님한테 돈을 타서 써서 학원 다닙니다 했는데 전기의 전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반 다니면서 이제 뭐합니까. 노트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들었던 것들 그냥 그 연습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써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하고 그냥 조금 친해 보는 거지. 그러다가 87년 8월 쯤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론 접수하라고 나오잖아요. 접수. 접수 나오고 9월 뭐 중순쯤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만약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특강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강을 하는데 문제지가 2000문제. 과목당 한 500문제씩 나오더라고. 과목당 자기학. 자기학. 회로. 회로. 전력. 기계. 복규. 근데 이때는 기사가 없었어요. 공사기사에요. 공사기사. 공사기사니까 자기학이 아니고 응용을 모릅니다. 응용을. 스탠바이. 자 드디어 전기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해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내가 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한 건 뭐냐. 뭐 없어. 준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 달 전에 준비를 할 거예요. 한 달 전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면 여러분들도 2000문제나 3000문제짜리. 지금 현재 3000문제 정도. 기출문제하고 뭐 하여간 문제집을 살 거 아닙니까. 어떤 책을 사든 문제집을 살 거 아니에요. 공부하잖아요. 한 달 준비를 해서 자격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격 도전자가. 자격 도전자. 도전자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학생이 있습니다. 대학. 대학생. 이제 전기과. 전기과나 전자나 비슷비슷한 거. 대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학원생. 학원생. 이것도 전기 준비한 사람. 그 다음에 요새 뭐 어떤 곳이 있습니까. 폴리텍도 있잖아요. 폴리텍도 있고. 뭐 이것도 이제 전기 좀 준비한 사람. 그 다음에 어중이떠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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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기. 전기의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기에 속했죠. 여기에 속한 사람도 모르면. 모르면 어중이떠중이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야. 여기서 전부 한 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달. 한 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론적립이 되어 있냐. 이론적립이 되어 있냐. 이론적립. 이론적립.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뭐 10% 될까요. 중간. 뭐. 이것도 아니고 어중이. 어중이. 이것도 어중이. 뭐 떠중이. 뭐 떠중이. 떠중이. 이거 뭐. 40% 합시다. 그 다음에 꼴통. 꼴통이라고 하지. 꼴통이 50%. 50% 50%. 아무도 모르고. 모르고 그냥. 그냥. 우리도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 꼴통들 있잖아요. 그냥 연습도 안 해보고 그냥 가서 막 도전하는 거. 있어요. 있습니다. 준비도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꼴통이라고 표현한 거는. 아예 모른다. 모른 상태에서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꼴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합격. 합격률. 합격률을 보면. 여기서 50%가 합격하고 여기서 50%가 합격 나온다고.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은 자격. 자격시험은. 자격시험 있잖아요. 자격시험은 어떤 겁니까. 몇 명에서 몇 명만 합격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점만 맞으면 된다. 60점 이상이면 된다. 이상이면 누구나 준다는 거 아니야. 누구나.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준다 하는데. 60점 이상 맞추려고 그거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들을 제껴서 내가 올라가는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제껴서 올라간다는 거 하면은 파야 돼. 그때는 엄청나게 깊게 파야 되지. 제께려고 하니까. 근데 OX문제로 저쪽에 끼는데 그냥 끼려고 하면 눈치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격시험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어렵게는 안 된다. 어렵게. 어렵게 하는 순간 이거 떨어져. 탈락이야. 탈락. 그러면 어떻게. 쉽게 해야 되는데. 쉽게. 이것이 합격지름길입니다. 합격지름길. 합격지름길. 기사 자격을 준비합니다. 기사 자격을 준비해요. 뭐 기술사 같은 경우는 저도 기술사 자격을 시험 한참 다니다가 저는 8개월 만에 포기를 했어요. 이거 8개월 만에 포기를 했는데 보통 한 4년. 뭐 아니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할 수 있지만 보통 4년 준비해야 돼요. 기술사는 뭐 기사하고는 째려 틀려요. 그래서 기술사는 땄다 하면 인정해 줘야 돼. 왜? 머리에 엄청난 양의 요 뭐야. 어렵게 공부한 게 들어있거든. 기술사 분들은 뭐 일을 못하든 돈을 못하든 뭐가 되든 간에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사지 않습니까? 기사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1개월 만에 준비. 1개월. 1개월 만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1개월 만에 준비를 해요. 1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1개월 만에 준비하잖아요. 다. 3개월 준비 기간이 있어. 그거는 호빵이라고. 호빵. 그건 그냥 마음의 준비지. 그냥 차도 한잔 먹고 막 하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1개월 만에 준비를 하면서 지금으로 치면 3천문제를 외우는 겁니다. 3천문제. 3천문제에서 기출.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오는 것이 만약에 60점이 남았어. 그 다음에 신출. 여기 40점이 남았다. 진짜. 이렇게 안 나와요. 기출이 80이고 신출이 20이야. 그럼 신출 20은 틀리고 기출 80에서 60점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신출도 40점도 안됩니다. 거의 기출이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출. 신출을 한다는 필요 없고. 기출. 내가 기출로 따져야 돼. 그러면. 기출을. 여기서 100문제. 100문제를 나오면 여기서 내가 몇 점을. 60점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60점 이상. 이상이면 합격이야. 99점을 맞으나. 90점을 맞으나. 60점을 맞으나. 똑같은 합격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60점 목표로 가는 겁니다. 이 60점을 맞추는 건 뭘 맞추는 겁니까. 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답. 다 1, 2, 3, 4를 골라서 답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33.3개씩 골고루 분포가 이렇게 대해주면 좋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게 이게 20점만 나올 수도 있고. 또 4번이 40점인치 배치가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공부 방법은 공부 방법을 택하는데. 1번. 푸는 거 플러스 이해 위주로 한다. 그 다음 2번. 푸는 거 이해는 모르고 답을 좀 외운다. 그 다음에 3번. 아 이거 푸는 거 이해 다 모르겠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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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만 외운다. 공부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은 어느 거냐면. 쉽다. 이게 제일 어려워. 아 이건 중간이지 그러면. 3차 문제를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어쨌든 공부를 해서 100문항 중에서 60문제를 맞추고 그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내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것을 공부하는데. 자기야. 자기야. 회로. 회로. 전력. 전력. 비계. 법규.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자신 있는 분은 공부하십시오. 저는 이것도 X. 이것도 X. 이것도 X. 이거 좋아. 나는. 저는 3번을 택합니다. 한 달 남긴 와중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일단 답을 외워야 됩니다. 답을 외워야 돼. 답을 외우다가 푸는 거든 이해든 여유 있으면 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푸는 거 먼저 하고 이해하면서 여유를 찾을 때 답을 외우려고 그래요.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답을 외우는 겁니다. 뭐 이유도 뜻도 몰라요. 답만 외우는 겁니다. 답이 0.637이라고 있는 답이면 내가 답이고 6.37도 답이고 63.7도 답이다.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런 숫자를 외워버리는 겁니다. 외우면 머리에 쏙쏙 집어여는 게 아닌지. 3천문제를요. 몇 번의 답, 몇 번의 답, 몇 번의 답 해서 하루에 3천문제를 봐버리는 거예요. 봐. 3천문제 못 보겠습니까? 그냥 뭐야 그냥. 아니 뭐 이유도 모르겠어요. 답만 그냥. 답만 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또 돌아 봐. 또 답을 봐. 10번 보면요. 그 답 다 외워버립니다. 내 머리가 그냥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시험장 가서 딱 시험지 딱 받아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여. 다 보여. 이야. 뇌 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다가 이게 싹 보여 버립니다. 그냥 기본이 기본이 65점이 나와버려. 3번으로 나간 사람은 6번에서 10번을 보던 5번 이상만 봤다. 이러면 이건 합격에. 합격. 합격. 이론. 이론에 합격에 들어가는 거야. 자. 1번으로 푸는 것을 먼저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답을 나오겠다. 이거는 99%가 다 떨어져요. 다 지쳐 떨어져. 지쳐 떨어져. 내가 푸는 것도 하고 뭐 하다가 답을 좀 외워보겠다. 숫자. 푸는 거는 뭐 계산기 두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이 100문항 중에 몇 문항 나오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릴 게 없습니다. 거의. 몰라요. 계산기 내가 칠 거 나왔다. 그러면 내가 못 푸는 거 나와. 못 푸는 거 나와. 그러니까 계산기 칠 필요가 뭐지. 자격증을 딸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건 자격증이지. 내가 푸는 거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라 이거지. 자격증 나무역 푸시라니까. 여러분들 운전면허 공부하잖아. 벼락치기 공부하고. 근데 자격증 운전면허증 받으면 무슨 내용 압니까? 알아요? 도로가 무슨 내용 압니까? 기억납니까? 하나 다 안 하잖아요. 그럼 차주행 차하고 운전하잖아요. 전기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론은 이렇게 땄어. 이론 땄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론 땄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이론. 자 이론을 합격합니다. 합격해서 61점 맞고 합격했어. 근데 까막눈이야. 까막눈. 실기 접수 가능해. 실기 접수는 뭐 하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실기 접수를 했어. 자 실기 접수 하면 이론. 내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게 공부했던 게 무용지물이라 한 개도 필요 없어요. 다시 해야 돼. 다시. 실기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기. 자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은 발전소부터 발전소, 송배전, 배전설로 뭐 쭉쭉쭉 나오잖아요. 뭐 송전설로 배전설로 조금 나오겠지. 이러나 이론, 이론, 이론 부분하고 실기 부분은 전혀 내용이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론에서 합격했지 않습니까? 합격했어. 합격하는 순간요. 내가 단 맘에 온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단 전기인이 됩니다. 전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이 좋아. 한번 도전해보자 하면서 전기에 도전 되는 거예요. 기사 자격은 이론하고 실기를 해서 단번에 된다 해도 8개월 정도 걸립니다. 8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1년 만에 딴다고? 그거 따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실기는, 실기는 어떻게 합니까? 실기는. 이것 또한 답을 내오는 겁니다. 외운다. 근데 실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다 보면 이론하고 전혀 틀려요. 이론은 자기압 같은 거나 기계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리 자동차 운전해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도로, 교통법을 내오는 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동차 줘서 운전해 보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실기는 공부하다 보면 말로 이렇게 유연하게 써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배워야 될 부분도 있어. 그럼 실기도 도전하면서 도전하면서 해보면 이것 또한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답을 누가 많이 외우느냐 자, 실기도 마찬가지 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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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입니까? 60점을 이상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다 틀려버리면 되는 거야. 외워진 것만 가지고 60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격증을 얻었어. 자격증을 내가 취득했어.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한 사람들이 도전자의 30% 많으면 30%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30%에 끼려고 하면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욕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모르니까 그래, 다 외우는 대로 가자. 답을 외우면서 쉽게 가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공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발전소, 변전소, 송전, 다 공부한 것을 쓰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무에 필요한 실무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무에 필요한 공부를 해보면 내가 배우고 이론에서 배우고 실기에서 배우고 했던 거 그러면 내가 이론하고 실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실기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 이론 플러스 이론 플러스 실기 실기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취득했어.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온 것을 써먹을 것이 몇 %이냐 1%입니다. 1% 여기 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꺼내서 써먹는 것이 1%라고 아무것도 안 써요. 다시 배우는 겁니다. 취업 취업은 다시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돈도 받으면서 배우잖아요. 돈도 받으면서 그때는 이제 뭐부터 배우느냐 화장실에 화장실에 뭘 하는 거 구멍 막힌 거 뜯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전기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실무는 현장에 있는 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를 직접 받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식을 갖고 온 건 V는 IR을 하고 P는 VI KVA 이렇게 또는 P는 루트3의 VI COS KW 이거 아니면 콘덴서 용량 Q는 피에라가 Tg1 Tg2 KVA 그 다음에 2파이 F의 V제곱의 10의 마이너스 삼성 KVA 뭐 뭐 2파이 FC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실무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해보면 실제 해보면은요 30일을 30일을 준비하면 준비하면 이게 공부 다 안되고요. 마지막에 10일 또는 7일 정도 남은 때 마지막에 스퍼트라 그러네요. 스퍼트 마지막 막 이렇게 합니다. 이때라도 답을 외워야 돼요. 이거 답을 외워야 돼요. 답을 외운다. 7일 7일 정도 남았을 때는 여러분들 풀고 뭐 뭐 할 거 이런 뭐가 없어요. 삼천문제를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답만 부르고 이렇게 해야 이론을 합격합니다.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를 머릿속에 집어였다가 빼내야 돼요. 머릿속에 어울려고 하면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길게 준비하면 힘들어요. 뭐 준비 뭐 6개월 전부터 막 준비해보지만 사실 공부됩니까? 공부됩니까? 공부 안됩니까?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지막 발버둥 칠 때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문에 빠졌어. 처음부터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아 머리까지 힘치면 중간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제 말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풀고 이해하고 전기를 잘 아시는 분은 제 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실무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도 36년간 전기인으로 이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전기자기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실무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기사 꼭 취득을 하셔서 실무에 오시기 전에 제가 간절히 빌어봅니다. 고맙습니다.